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34편 꼬리를 무는 반란과 왕건의 송악관도 극본 이상낙 연출 권영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연갑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우리는 후백제의 견훤이 처음으로 고려의 사신을 보내서 왕건의 즉위를 축하하고 친선 우호관계를 제외했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죠 그러나 물론 견훤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려와 친선 우호를 다지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불이셨사옵니까 대왕마마 지금 고려의 정세가 어찌 돌아가고 있는지 입수된 첩보가 없느냐 고려의 축하사절로 간 일길찬 미남이 돌아오면 고려 조정의 움직임을 비롯한 이모조모를 알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우리가 지금 시급히 파악해야 하는 것은 고려 왕실이나 조정의 움직임만이 아니다 지금 고려의 도송에선 왕건이 반란을 일으켜 궁예를 축출하고 왕위를 찬탈하는 바람에 심한 난맥상을 보이고 있을 터 이 철호의 기회를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어수선한 틈을 노려서 군사를 움직여 고려 영토를 정벌한다면 필시 크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아니다 아니다 한편으로 축하사저를 보내놓고 다른 한편으로 군사를 움직여 전면전에 나선다면 그것은 대국이 취할 태도가 아닐 뿐더러 저들을 지나치게 자극해서 이뤄올 게 없을 것이야 고려의 후방을 파고들어야 할 것이야 고려의 후방이라면 자 지도를 펴보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여기 왕건이 비록 반란에 성공했다고는 하나 중앙조정을 추스리기에 바빠서 이곳 남쪽 변경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것 아니겠느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지금 당장 군사를 움직여 웅주와 운주 지역을 향해서 출동하되 섣불리 군사 행동에 나서지 말고 저들의 방비 상황을 철저히 염탐토록 하라 그 지역 장군들에게 방금을 가진 자들을 잘 이용하며는 싸우지 않고도 능히 넓은 땅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알겠느냐 바로 이때 고려에서는 문제의 이흔함 반란 사건이 터집니다 마군대 장군 이흔함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저작거리에서 처단되었다 고려사 세가편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으나 고려사 열전 반역편 이흔함 전에는 반란 사건의 전말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록에 나와 있는 대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이흔함은 궁의 말기에 후백제와의 접경지역인 웅주를 습격해서 빼앗은 뒤에 거기에 머물면서 후백제의 침략에 대비하고 있던 고려의 장군이었습니다 장군 큰일났어 옵니다 무슨일인데 그러느냐 백제 군사가 쳐들어오기라도 했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었고 지금 조정에서 반란이 터져서 뭐라 반란이 터져 아니 누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말이냐 시중 왕건이 홍유, 배현경, 신순경, 복지겸 등의 주종자들과 함께 난을 일으켜서 궁리대왕을 축출하고 왕위를 찬탈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어찌 이런 변고가 있나 장군께서는 어찌하시겠습니까 조정의 군주가 뒤바뀌는 별란이 터졌는데 내가 이곳 변방에 눌러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 하우면 군사를 소집하여 장군을 호위하게 할까요 아니다 신이 많은 부하 몇 사람만 데리고 철원 도성에 가서 사정을 살필 것이다 자 어서 차비를 하도록 하라 예 장군 이렇게 해서 이은함은 웅주 즉 지금의 공주를 떠나서 철원으로 향합니다 고려사 열전 편에는 이은함의 댐댐이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은함은 활 쏘고 말타는 것이 업인데 다른 재주가 없고 식견도 없었다 이득의 눈이 밝고 직위에 욕심이 많은 자로서 궁예를 삼겨서 교활한 수작으로 등용되었다 그는 후백제로부터 웅주를 습격하여 빼앗은 뒤 그 지역을 점령하고 있다가 왕건이 즉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속에 야심을 품고서 부르지 않았는데도 자진하여 도성으로 올라갔다 고려 태조인 왕건에게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킨 인물로 분류하여 고려사 열전의 반역자들 편에 올려놓았으니 이은함에 대해서 이처럼 부정적으로 기록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한편 여기는 후백제의 조정 대왕마마! 지금이 웅주 일대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옵니다 음... 어째서 그렇다는 것이냐? 조정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웅주 방비의 책임을 맡고 있던 고려 장수 이은함이 부하 몇 사람을 데리고 철원으로 올라가버려 싸웁니다 음... 그렇다면 지금 웅주 일대의 수비를 담당하는 고려군의 장수가 공백 상태라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대왕마마! 당장 군사를 움직여서 쳐들어가면! 아니다 아니다 고려군의 장수가 도성으로 가버렸다면 그 지역의 터주인 호족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야 과인이 서찰을 써줄 터이니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백제에 귀부하도록 설득을 하도록 하라 만일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 군사를 움직일 것이야 알겠느냐? 예 대왕마마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려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웅주와 온주 등 십여 곳에 주와 현이 모반하여 백제로 귀부하였다 궁예에서 왕건으로 왕권이 이양되는 혼란기에 후백제의 견원이 신리를 챙긴 셈이죠 상명대 최규성 명예교수의 얘기입니다 견원은 일방평화외교를 천명하면서 사신을 고려로 보내면서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 게재하고 있었던 수많은 호족이나 지방세력들을 포섭해서 위협반 또 실제적인 무력 사용을 통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듭니다 특히 운주가 후백제 가서 붙는 바람에 지금 홍성 일대가 공주까지 30성이 다 그리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매곡의 공직 바로 청주 밑에까지 동료가 돼서 후백제 쪽으로 가거든요 이러니까 왕건은 당황해가지고 수많은 지방 호족들을 일일이 사신을 파견해가지고 중패비사로 후백제 왕 견원의 이러한 공세가 계속되자 고려태조 왕건은 지방의 호족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호족의 우두머리들을 아버지나 삼촌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나이가 어릴 경우 아들이나 조카로 대접하는 등 겸손하게 몸을 낮춰서 해유하였는데 이것을 사료에서는 대우를 두텁게 하고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로 중패비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좀 나중의 일이고 그렇다면 철원으로 올라간 이흔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흔함이 철원으로 올라가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어느 날 왕건이 즉위한 이후 형벌을 관장하는 관부의 장관격인 수의형 대령 염장이 왕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고합니다 대왕 폐하 이흔함은 자신이 지키던 웅주의 초설을 임의로 버리고 도성으로 올라옴으로써 변방 강토를 상실했으니 그 죄야말로 용서해서는 아니될 것이옵니다 그 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짐도 모르는 바가 아니라 짐은 이흔함과 함께 말머리를 나란히 하며 궁예를 섬겼으며 평소에 연분도 있는 바에 어찌 쉽게 죽일 수 있겠느냐 또한 아직은 반역의 형적이 노출되지도 않았다 좀 더 살펴보도록 하라 그러자 염장은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 이흔함의 동정을 살필 것을 왕에게 청했다 그러자 태조는 측근을 보내 살피게 하였는데 장막 속에서 동정을 정찰하는 줄도 모르고 이흔함의 처인 환씨가 변소에 와서는 이렇게 말했다 아... 우리 남편의 일이 잘 돼야 할 텐데 걱정이네 만일 남편이 하는 일이 잘못되기라도 하는 날이면 나도 화를 입을 텐데 이흔함 처의 독백은 왕에게 보고되었고 드디어 태조 왕건은 이흔함을 옥에 가두고 백관들로 하여금 그의 죄를 논하게 하였다 모두가 그를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흔함, 네가 평소부터 흉악한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 네 스스로 죽을 죄에 빠진 것이다 국법이란 천하에 공평한 것이네 어찌 짐이 사사로운 정을 앞세워 살려둘 수 있겠느냐 죄인 이흔함을 저작거리에 끌고 나가 목을 베고 가산을 몰수하도록 하라 고려사에 실린 이흔함 반란 사건의 전말이 이렇습니다 이흔함이 옛 궁예 시절에 왕건과 말머리를 나라냐면서 궁예를 받들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왕건과 필적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그의 아내의 성이 환시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전에 반란을 일으켰다가 처형된 환선길이 이흔함과 천함 매부지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왕건이 반란을 일으켜 궁예를 쫓아내고 왕위를 찬탈하는 정변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흔함은 일이 어찌 들어가는지 궁금하여 부랴부랴 철원으로 올라갔었겠죠 대전대 김갑동 교수는 그 다음의 상황을 이렇게 추정합니다 중앙에 올라와 보니까 이미 환선길이 난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실패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흔함의 처가 환시입니다 아마 환선길의 동생이거나 누이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환선길이 반역자로 올리면서 처형을 당하니까 거기에 연결된 본인도 아마 왕건이 나를 의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기왕 의심받고 나중에 가서 벌을 받을 바래야 한번 내가 먼저 선수를 쳐보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상리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한 왕건 측에서 왕건 측에서 이흔함이 반란을 핵책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에 그를 적발하여 참수하였다 김갑동 교수의 분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최규성 교수는 고려사에 기록된 이흔함의 반란 사건에 대한 기사를 한마디로 논센스라고 치부합니다 이흔함의 처가 화장실에서 일이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중얼거렸던 독백 정도를 반란의 증거로 삼는다는 것도 우습고 또한 모름지기 반란 사건이라면 함께 모의한 세력이 있어야 할 텐데 연루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도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이흔함의 부인이 화장실에 앉아서 우리 영감이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이게 성공해야지 잘못하면 멸문지환을 당할 거다 혼자 중얼거리는 걸 종년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서 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태탈을 일으키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반드시 수십 명이 결탁을 해가지고 날짜를 세워서 그 기획대로 밀고 나가는데 참 우습게 끝나요 이흔함이 그 죄를 물어서 죽이고 나서는 불문에 묻혀요 한 사람도 따라 죽은 사람이 없어 이런 구태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왕건 측근 세력들이 이흔함을 제거하는 일종의 정치 재판이다 왕건이 정변을 일으켜 이미 정권을 장악해버린 터에 지금의 공주지역 책임자로 있던 이흔함으로서는 단신으로 철원으로 올라갈 게 아니라 차라리 후백제의 견훤을 찾아갔다면 후한 대접을 받았겠죠 백제의 대왕맘에게 아려옵니다 궁의 대왕께 충성을 바쳐온 신하로서 왕건이라는 자가 반역을 일으켜 왕위를 찬탈하는 마당에 고려에 남아있을 수 없어 찾아왔사옵니다 웅조의 땅을 백제의 바칠토이니 받아주시옵소서 오 그래 잘 왔도다 고려의 용장과 예 백제의 땅을 함께 얻게 됐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는가 하하하하하하 이건 날로 되는 얘기가 아니죠 거기 사령관을 임명해서 보는 사람 누구예요 국내 아닙니까 국내가 하루아침에 그냥 목이 달아나고 나라가 바뀌어졌는데 국내가 임명한 야전군 사령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진짜 반란을 일으킬 생각이면 웅진일제 땅을 들어서 후백제로 가면 크게 환영을 하겠죠 그러나 가족들이 다 철원해 있고 또 자기는 배반한 생각도 없고 이런데 왕건은 야전군 사령관으로 있는 이 흔함을 그 자리에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위해제에서 소환해 온 거죠 그건 5.16 군사혁명 때 흔히 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왕건은 자신이 일으킨 쿠데다가 성공하여 왕권을 차지한 이후에 측근들과 이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왕 폐하 비록 대왕 폐하께서 왕위에 오르셨다 하나 폐주 궁예를 추앙하는 자들이 아직 도처에 문구하고 있사옵니다 허나 그들을 포용하여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는가 함께 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예전에 대왕 폐하와 그 지위를 나란히 했던 웅주의 이 흔함 장군의 경우 대왕 폐하께 기꺼이 충성을 바칠 위인이 아니옵니다 더구나 얼마 전에 그의 처남인 환선길이 모반을 획책하다 제형되지 않았사옵니까 이 흔함이라 지미 생각하기에도 그 자가 근심거리이긴 한데 하지만 웅주의 책임자로서 그가 거느린 군사가 막강한데 아무런 혐의도 없이 잡아다 처단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 긴 이상의할 일이 있으니 이곳 철원으로 오라고 어명을 내리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적당한 혐의를 씌워서 제거하면 될 것이옵니다 왕건측의 이러한 공작에 이 흔함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최규성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시 후백제 진영 서기 918년 8월 견원이 파견한 사신선이 서해바다를 가로질러 5월로 향합니다 18년 전인 서기 900년의 견원은 후백제를 건국하자마자 발빠르게 5월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애교관계를 맺은 바 있습니다 909년에도 역시 같은 나라의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나 당시에는 궁예의 부하였던 왕건이 후백제의 사신선을 포획하는 바람에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죠 어쨌든 918년에는 후백제는 5월에 말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신단이나 선박의 규모가 꽤 컸던 모양입니다 다녀왔사옵니다 대왕마마 그래 수고했느니라 5월국의 국왕으로부터 과인에게 달리 전하는 말이 없었느냐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5월국의 왕이 보낸 답방 사절단도 함께 왔사옵니다 지금 객관에 머물고 있사옵니다 5월 왕이 대왕마마께 중대부의 관작을 추가로 제수해 주었사옵니다 오 알겠느니라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하라 하하하하하하 중국도 혼란기라서요 당말 5대 10국 시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국토가 분열되었던 그런 시점이어서 무력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렇기는 하지만 하여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다 하는 것은 중요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견훤이 이렇게 중국 쪽하고 연결을 맺어서 오히려 나는 중국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과시하고 또 백성들한테 선전하고 하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외교에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은 이처럼 나라의 기틀을 더욱 탄탄히 하고 있었는데 왕건의 경우 고려를 개국하여 왕의 지위에 오른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걱정거리가 있었으니 다름 아닌 청주 세력이었습니다 이전에 소개했듯이 궁에는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길 때 청주 사람 천호를 청주에서 철원으로 이주시켜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삼았는데 왕건이 궁예를 내쫓고 왕위를 차지하자 청주인들이 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크고 작은 반란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고려사에 임춘길의 반란으로 올라있는 사건 역시 그런 사례라 하겠습니다 순군이 임춘길이라는 자는 청주 사람인데 동양사람 배총규, 개천사람 장기라차, 매국사람 경종 등과 함께 반역을 음모하고 청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런데 그 사실이 복지겸에게 알려져서 태조 왕건이 사람을 시켜 체포하여 신문하니 모든 죄를 불었다 이에 연루자들을 모두 잡아 가두었는데 그 가운데 배총규만은 음모가 누설되었음을 알고 미리 도망갔다 여기서 임춘길이라는 사람의 뼈슬이 순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순군부라는 기관의 장관은 순군부령이고 그 아래 뼈슬이 순군낭중이기 때문에 순군이라면 하위관리에 해당합니다 그런 하위관리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도 어색하고 또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왕이 거주하는 철원을 떠나서 청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내용도 이상합니다 기록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일당을 모두 죽이고자 했으나 청주사람 현율이 왕에게 말했다 대왕 폐하 지금 포박되어 있는 경종이라는 자의 누이가 바로 매곡성의 성주인 공직에 처해옵니다 그 성은 대단히 견고해서 함락시키기가 곤란할 뿐 아니라 또한 백제에 인접해 있으므로 만일 이 자리에서 경종을 죽인다면 공직이 배반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죄를 용서해주고 회유하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듣고 보니 그대의 말에 일리가 있다 아니 되옵니다 대왕 폐하 왕건이 현율의 청을 받아들여서 반역 혐의로 체포된 자들 중 경종이라는 자의 죄를 용서하려고 하자 그 부당함을 제기하고 나선 이가 있었는데 그는 이등공신 염상진이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등공신이라 했는데 고려사에는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데 공헌한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표창한 것으로 올라 있습니다 신하로서 왕의 창업을 도와 공헌을 세운 자에 대하여 봉토를 나누어주고 높은 품계와 벼슬을 주었다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등을 제1등공신으로 삼아 금은그릇과 비단침구와 능라, 포백 등을 차등있게 나누어주었다 또한 견권, 능식, 권신, 염상, 김낙, 연주, 만안 등은 제2등공신으로 하여 여기에 2등공신으로 올라있는 염상이 바로 임춘길의 반란에 연루된 경종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마군대장 염상진입니다 대왕 폐하 소인이 들으니 경종은 일찍이 마군 가달에게 말하기를 자기 누에 어린 아들이 지금 철원에 있는데 그렇게 서로 떨어져 지내는 것을 생각하면 애처로워 견디지 못하겠고 시국을 보니 어지러워서 반드시 모여 살 가망도 없으니 차라리 기회를 엿보다가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야겠다 이런 말을 하였사옵니다 그러한 경종이 드디어 모반한 것을 보니 그가 했던 말이 결코 빈말이 아니였사옵니다 용서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염상진의 말이 옳다 처자들을 끌고 나가 모두 목을 베어라 이렇게 된 사건인데 학자들에 따라서 이 사건을 해석하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종이 평상시에 군조로서 중앙 철원에 올라와 있으면서 그냥 그런 불만을 터뜨렸다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 중앙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우리 누이하고 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아주 그냥 분함을 잊지 못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임춘길이도 청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청주 세력이 강제로 사민될 때 일반 군존들은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들이 반란한 목적이 또 기술되어 있어요 반란을 해가지고 무슨 정권을 전복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란을 일으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궁예가 청주 사람들 천호를 철원으로 사민시킬 때 원치 않은 사람까지 강제 이주시키는 바람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을 괴로워하다가 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고향 청주로 내려가려고 한 것을 반란으로 표기한 것이다 김갑동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규성 교수는 매곡 성주 공직의 누이가 어린 아들을 철원에 두고 그리워한 것은 궁예 시절의 아들을 철원에 인지를 보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 인지를 빼내어서 청주로 데리고 가려고 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분석합니다 궁예 세력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청주를 지내서 연산 연기 그 일대로 내려가게 되니까 일찍이 후백제한테 항복해서 인지를 바치고 있던 그것도 큰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딸 세 남매를 결혼한 세 인질로 바친 공직은 새롭게 대두해온 국내 세력을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인질은 바쳐야 하고 핏덩어리를 보낸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강국의 사이에 게재했던 호족들의 운명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왕건이 구태타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혼란기를 이용해서 경종이라는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임춘기를 보섭해가지고 인질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 이게 사전에 발가게 됐어요 사건의 내막이 어떠했던 간에 이것은 왕권을 넘보는 국가적인 별란이 아닌데 사서의 반란사건으로 규정하여 기록하고 있으니 다소 과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궁예 시절에 수도에 진출해 있던 청주 사람들은 왕건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개국공신들이 견제의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태조 왕건이라는 TV 드라마를 시청하신 청취자라면 아자개라는 상주지역 세력가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견원의 아버지로 등장하는데요 어쨌거나 그 아자개가 고려로 귀순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려사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상주 반란군 두령 아자개가 사신을 보내서 귀순 의사를 밝혀왔다 왕은 의뢰를 갖추어 그들을 맞이하게 하였다 문무백관이 모두 나와서 늘어섰는데 광평낭중 유문률과 직선관 주선할이 서로 자리 순서를 다투었다 그러자 왕이 이들을 꾸짖었다 상대방에게 사양하는 것은 예의의 으뜸이요 공경은 덕행의 근본이니라 지금 손님을 예의로서 영접하는 것은 장차 후일의 성과를 보려는 것인데 유문률과 주선할이 자리 순서를 가지고 다투었으니 어찌 예의와 공경을 아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는가 마땅히 모두 변방으로 귀양을 보내서 그 최선을 물어야 할 것이니라 유문률을 대신하여 순군낭중 견훈을 광평낭중으로 임명하였다 상주의 세력가였던 아자개가 고려에 귀순해 온다고 하자 태조 왕건은 그 자신이 직접 나서서 아자개의 일행을 영접하기 위한 의식을 미리 예행 연습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영 의례를 연습하는 중에 말썽을 일으킨 관리에게 벌을 주어 귀양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아자개의 귀순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최규성 교수의 얘기 들어볼까요? 왕건이 경상도 지역으로 진출을 해서 신라 지역을 차지하려고 하는 전략은 될 수 있으면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낙동강 이소로 후백제 세력이 못 오게 하는 겁니다 반면에 후백제 입장에서는 조령을 기준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조령 중령 이남으로는 고려 세력이 못 내려오게끔 하는 그런 정책을 써요 고 고려와 후백제의 전략에 맞붙이는 곳이 상주 문경국일 때입니다 그래서 아자개가 고려 건국 초기에 스스로 고려 편에 왔다 이건 뭐 뛸 듯이 기뻐하는 거죠 상주가 지니고 있는 지정학적인 중요성 때문에 그곳의 세력가인 아자개가 땅을 바치며 항복해온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처럼 대대적으로 환대를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갑동 교수는 왕건이 아자개를 이렇게 환대하는 것은 상주 지역의 지정학적인 중요성 말고도 그가 후백제 견원왕의 아버지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자개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비중 같은 것이 막강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견원이 현재 정권을 잡고 있고 후백제를 건국하고 있지만 견원 정권을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쪽으로 넘어왔다 그것은 좋은 홍복거리고 견원의 부도덕성 이런 것을 또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측한 데는 치밀한 공작을 거쳐가지고 아자개를 고려 쪽으로 초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자개의 위치가 견원의 아버지인 만큼 중요한 인사였기 때문에 환영 행사도 성대하게 펼치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그 아자개가 정말로 후백제왕 견원의 친아버지냐 하는 문제가 다시 대두되는데요 김갑동 교수는 친아버지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친아버지로 생각지 않는 사람들의 견해를 보면 그런 것이거든요 견원이 현재 탄탄하게 국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배반하고 고려로 귀순할 수가 있느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도 정치적 견해는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견원과의 노선이 정말 다르고 견원이 또 불효를 저질렀다면 그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뒤에 견원도 그런 과정을 겪거든요 자기 아들한테 배반당해가지고 유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고려에 귀순해가지고 신검을 토벌하는 데 앞장서서 안내하고 만일 아자개가 견원의 친아버지라면 아자개는 아들인 견원을 배반하고 고려의 왕건 품에 안긴 셈이고 훗날 견원도 자신의 아들 신검을 배반하고 고려로 가서 왕건에게 의탁하게 되니 이들 삼대의 운명은 참으로 기구하다 하겠죠 그런데 이때 고려로 귀순한 상주의 아자개가 후백제왕 견원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주장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왕건은 귀순해온 아자개를 맞이해서 상부라는 호칭으로 떠받드는데요 상부라는 뜻은 아버지로 받든다 숭상할상자에 그렇다면 견원도 초기에 세력을 펼치기 위해서는 아자개가 상주 지역의 세력가였다면 당연히 상부 칭호를 줄 수도 있죠 나이가 많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혹시 아들로 치부가 될지 몰라도 친자식일 가능성은 없죠 더군다나 견원이 후백제를 단순히 세운 게 아니고 곡창지대를 차지해서 전라남북도 일대와 충청도 상당 지역 그리고 경상도 서쪽 지역을 차지하고 강한 어떻게 본다면 후삼국 쟁패의 해계면을 잡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하고 간 게 그럴 수는 없죠 연속국의 서모와 얘기 갈등 이런 건 다 참 픽션적인 거고 작가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아자개를 견원의 아버지로 보는 근거는 삼국사기 열전편과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부친은 농사꾼으로서 이름이 아자개였다라는 기록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견원 아버지의 이름은 아자개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영철이나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듯이 상주 지역의 아자개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918년에 왕건에게 기순한 상주의 세력과 아자개는 견원 아버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동명이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견원이 후백제를 건국하고 나서 상주의 아자개 세력과 어떤 교류나 왕래를 했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고 고려사에도 견원과 아자개를 부자지간으로 언급한 기록이 전무한데 친부자지간이라면 그랬겠느냐 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거나 왕건은 상주라는 요충지를 고려의 영역으로 확보할 수 있었으니 과연 아자개를 상부로 받들만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왕건의 평양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예가 처음으로 후고구려를 세울 때 지난 날 신라가 당나라의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격파한 탓으로 평양은 사냥터가 되어 초목이 우거지게 되었으니 그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천명했는데 왕건 역시 비슷한 발언을 합니다 옛 고구려 도읍지였던 평양이 황폐된 지는 오래됐으나 고적은 아직 남아있다 그런데 가시넝쿨이 무성해 여진족들이 그곳을 사냥터로 삼고 있으며 또한 그 때문에 변방 고울들이 여진족에게 침략당해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지는 마땅히 백성들이 그곳으로 옮겨서 살게 함으로써 국가의 변방을 공고히 할 것이다 지는 평양을 대도호부로 삼을 것이며 당제 왕식념과 광평시랑 열평을 보내 평양을 수비하게 할 것이다 먼저 그 시기 평양의 모습이 실제로 어떠했을지 그리고 궁예가 평양을 거론하면서 했던 발언과 왕건이 했던 발언은 근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최규성, 김갑동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양이 이렇게 참 몰락했다 황폐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긴 해도 궁예나 왕건의 얘기 속에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미수복지역은 아니지만 수복지역이라고 했더라도 신라 경도광태까지 수복된 지역 속에 들어오더라도 여기는 옛날 도시의 기능은 못한 완전히 신라의 변방으로 떨어져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수초를 따라 옮겨다니던 여진족들이 사냥하는 터가 돼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발해라든가 또는 당시 신라말 또는 고려 이 쪽하고의 접경지대이면서 사실은 무인지경처럼 이렇게 돼 있고 그 전에 궁예가 얘기했을 때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 그친 것이지 하나 무슨 정책적인 배려라는 이런 건 사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려 태조는 진짜 본인이 또 고려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평양을 경영하려고 했고 또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진 정책을 실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예의 평양 관련 발언이 다분히 정치적이고 선언적인 것이라면 왕건의 경우 실제로 평양을 국가 발전의 주요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평양한 것이란 얘기입니다 또한 당제, 즉 사촌동생 왕식념을 평양의 군사 책임자로 보낸 데에서도 왕건이 평양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열전에 나타난 왕식념에 대한 기록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왕식념은 충직, 용감하고 근면하였다 평양이 황폐하였으므로 이를 채우기 위해 태조가 백성들을 이주시키면서 왕식념을 보내 책임지게 하였다 그는 장기간 평양을 진수했으며 항상 사직을 보유하고 국토를 개척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 왕건이 고려를 세운 것은 단순히 고려라는 이름만 가져온 게 아니라 고구려 정신의 부활, 고구려의 영광을 재현하고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해서 위대한 고구려를 다시 세우자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개척해서 북진의 전초기지로, 전진기지로 삼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또 아무나 그 책임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왕식념을 또 그 당시 아주 능력 있는 열평과 함께 보냈고 삼인원 헐대도 본다면 박지령이며 김행파며 이 김행파는 누구냐면 산양권 출신으로 나중에 왕건의 장인이 된 일종의 군벌 세력 같은 사람인데 왕건은 황해도의 황주, 봉주, 해주, 백주 그리고 염주 지역의 주민들을 고루 징발하여 평양으로 이주시켜 살게 합니다 훗날 평양은 서쪽에 있는 서울, 즉 서경이 되는데 이때부터 그 기반을 닦아 나갔던 것입니다 왕건은 왕위에 오르고 나서도 한동안 지방권력을 확실히 장악하지 못하여 상당 기간 동안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사의 다음과 같은 기록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태조는 이전의 시중이었던 구진을 나주도 대행대 시중으로 임명하였다 그런데 구진은 이전 임금 때 오랫동안 지방에서 수거하였다는 핑계를 내며 가려고 하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왕건이 구진이라는 인물을 나주 지역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했으나 구진이 현지에 부임하기를 거부했다는 얘기입니다 임금의 영이 잘 먹혀들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짐도 예전에 어려운 일을 무수히 겪었으나 한 번도 스스로 수거했다는 핑계를 대지 않은 것은 실로 임금의 위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구진이 구진 사양하여 가려하지 않으니 그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제서야 겁을 먹고 구진이 나주로 향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고려의 변방 사정이 불안정했다는 증거인 동시에 왕건 자신이 군권을 확고하게 장악하지는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특히 청주 지방이 문제였는데 고려사에는 이 당시 청주가 귀순과 반역의 사이에 오락가락하여 유언비어들이 난무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청주에서 반란이 자주 일어나니까 새 임금이 우리 청주 사람들을 단단히 벼르고 있다던데 벼르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왕이 직접 군사를 몰고 와서 우리 청주 사람들을 다 죽일 거래 그뿐인 줄 알아 철혼 조정에서 벼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청주 사람은 모조리 골라서 씨를 말려버릴 거라던데 아유 그럼 어찌해야 되나 백제로 넘어가면 환대를 받을 수 있다던데 이렇게 되자 왕건은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지방순행을 준비하라 짐이 직접 청주로 가서 민심을 가라앉히고 그곳 백성들을 위무할 것이니라 서기 919년 8월 왕건은 몸소 청주로 행차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 청주의 흉흉한 소문들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알고 있느니라 짐이 청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거니와 앞으로 명백하게 대역죄를 짓지 않는 한 더 이상 청주인을 다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앙조정에서도 청주 출신 인재들을 중용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 성을 쌓아 백제군의 침입을 막아낼 것이니 백성들은 안심하라 이렇게 해서 왕건은 청주 지역의 민심을 어느 정도 가라앉힙니다 더불어 왕건은 백성들에게 사상적인 일체감을 심어줄 수 있는 방편으로 불교 행사인 팔관회를 활용합니다 대왕 폐하 이전의 임금은 해마다 겨울철에 팔관제를 베풀어서 복을 빌어 싸웁니다 폐하께서도 그 제도를 따르십시오 주임이 덕이 없는 사람으로서 왕업을 지키게 되었으니 어찌 불교에 의지하여 국가를 편안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팔관회가 열리게 되는데 김갑동 교수로부터 팔관회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부터 들어보기로 하죠 인도에서 시작될 때는 순수한 불교 행사였죠 불교에 보면 팔계라는 게 있거든요 여덟 가지 계율 불살생, 불사음, 불투도 이렇게 해서 여덟 가지 계율이 있는데 사실 그 계율을 지키기가 인간이 어렵거든요 평상시에 매번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날만큼은 여덟 가지 계율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지켜야 된다 그런 뜻으로서 팔관회의 날에는 팔계를 그날만큼은 지킨다라는 그런 뜻에서 제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게 좀 변질돼가지고 날짜를 정해서 그날만이라도 여덟 가지 계율을 지키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 팔관회였는데 갓가지 유희와 노래와 춤이 그 앞에서 행하여졌다 모든 벼스라치들은 도포를 입고 호를 들고 예를 행하였으며 구경하는 사람들이 사올을 뒤덮을 지경으로 밤낮으로 즐겼다 태조는 위복뇌에 올라가 이를 관람하였는데 왕은 그 명칭을 공불낙신지회라 하였다 춤추고 노래하고 온 백성이 즐기는 모습으로 기술돼 있어서 불교 행사로서의 본연의 팔관회와는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신라 말에는 교종보다도 선종 참선을 통해서 도를 깨우치려고 하는 그런 선종이 일반 백성들한테 수용이 되면서 그 백성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불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최응이라는 사람도 왜 이렇게 불교에만 신경을 쓰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태조왕건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 백성들을 아우르고 통합을 하기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다 통합을 하고 나면 또 유교에도 상당한 신경을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서도 그가 불교를 단순한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태조왕건은 이 팔관회를 일컬어 특별히 공불낙신지회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부처를 공양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백성들이 믿어온 토속신앙의 귀신들을 두루 즐겁게 하는 모임이라는 의미죠 최규성 교수는 고려시대의 팔관회는 전몰장병에 대한 위령제 성격을 띄웠다고 얘기합니다 국초의 여러 가지 재원도 필요하고 정말 또 재원의 낭비는 정말 악덕시하던 그런 시대에 이걸 성대하게 치르고 제도화해서 후손들에게 절대로 연등회와 팔관회는 거리지 말라 할 정도로 당부를 한다면 거기에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초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애국 군인들이 전사했고 또 그 전사자의 부모의 가슴송에 응어리진 것도 풀어주고 또 희망도 주고 장차 천하를 통일해서 위대한 국가를 세운다 고구려를 부활시킨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의미로 전 북민적인 페스티벌로 팔관회를 열었죠 서기 919년 왕건은 야심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대소 신뢰들과 백성들은 들으라 짐은 이 나라 고려의 도읍을 송악으로 옮길 것이니라 도읍이 들어설 송악을 계주로 승격시키고 도읍에 필요한 시전을 설치할 것이며 시가지를 방과 리로 구별하여 오부로 나누며 유기를 설치할 것이니라 왕건이 송악 즉 지금의 개성으로 천도를 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신의 세력 본거지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최규성 교수는 왕건의 개성 천도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놓고 볼 때 그 역사적 의미를 크게 부여할 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신라를 운영하던 진골 세력들은 아주 보수적이어서 여러 차례 달구벌로 대구로 수도를 옮기면 조금 나을까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도 귀족들이 반대해서 이행을 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또 경주를 심지어 금성이라서 김씨들의 도시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참 덜 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개경에도 새로이 국토를 정했다 그리고 여기 통일정부가 들어서고 참 만대에 내려가는 왕도가 된다 이거는 한반도 중심의 수도를 정하면서 일천리를 동남쪽에 치우쳤던 왕경이 올라온 것이고 또 골품제도적이고 신라 중심적인 문화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문화를 위호하고 장차 발해의 문화까지 받아들여서 한 단계 올라가는 문화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오게 되고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움을 옮길 때는 장수왕 때인 서기 42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광개토왕은 서기 393년에 평양에 9개의 사찰을 건립합니다 이 9개의 사찰 건립이 바로 천도를 염두에 두고 행해진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왕경을 옮기면서 사상적인 통치 기반이 되는 불교의 사찰을 건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얘기죠 고려 태조 왕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두고 김종서 등 고려사절을 쓴 조선의 학자들은 왕건을 다음과 같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태조 왕건이 창업한 지 겨우 1년 만인데 도성에 10개의 절을 짓고서 탑과 묘를 수리했다고 하니 아 태조는 이래 경중과 완급을 조절하는데 어두웠던 까닭인가 이때 아직 후백제와 신라가 평정되지 않았고 항복을 하지도 않아서 전쟁의 상처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어찌하여 이토록 무익한 공사를 서둘렀는가 애석하다 백성들에게 불교를 믿게 함으로써 그 패단이 후손들에 이르러서는 궁궐을 연불하는 집으로 만들어버렸으며 결국 불교가 나라에 화를 끼치고 사람에게 그 해로움이 참혹하다는 것을 경계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고려사절의를 쓴 사관들은 어찌하여 다른 부분은 다 놔두고 왕건이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사찰을 지은 대목만 이처럼 격하게 비판하고 있을까요 천도하기에 앞서서 절을 지어가지고 그 지역의 민심을 달래고 불교라는 것으로서 통합을 하게 한 뒤에 천도를 해서 탄탄한 기반을 닦으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당시로서는 효과적인 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사절여 또는 동국통감의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이미 시대가 바뀌어서 조선시대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유교 유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렇게 불교를 장려하고 토목공사를 많이 일으키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망하는 지름길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의문을 품으면서 비판을 하고 있죠 눈부신 유교주의적인 경향성의 지배적인 때에 고려사가 만들어지죠 모든 가치는 절대적 가치는 유교적인 이데올로기에서 평가를 하니까 고려가 왜 망했느냐 너무 부처를 받들고 저를 많이 남조를 하고 또 사원이 못된 짓을 해서 망했다 폐불론이 바로 조선왕조 창업의 어떤 한몫적성을 가져다주는 좋은 조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상에서 아니 나라를 망하려고 하냐 지금 재원도 부족하고 후백제를 막는데 재원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10개 사찰을 지었던 건 참 잘못됐다 그거는 바로 15세기 조선 사학가들의 견해일 뿐이다 왕건 시대는 절대로 그게 필요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김용백 정성훈 전승화 조규준 김태영 김목용 이문희 조세령 김두용 임정길 유은호 김상백 이찬우 배영규 낭독 안찬이 음악 박복규 효과 신현파 노동걸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34편 꼬리를 무는 반란과 왕건의 송악관도 이상낭극본 김현갑 진행 권영진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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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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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감사합니다.